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뭐해? 바다에 빠지면서 기억을 잃었나 봐요 기억상실이라는 거야? 지금은 그런 것 같아 어메어메 어메어메 왜 잤을 거야 나야 왜 잤을 거야 그래도 이렇게 살아 돌아온 게 어디예요 난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그럼 그럼 아무 생각 말고 감사해야지 그럼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우리 한 서방 배고픈겄네 집사람 뭐해 얼른 들어가서 상 좀 봐봐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한 서방 아이고 어디서 뭔 일을 어떻게 당했길래 그냥 몰골이 열하고 돼버렸어 설아야 얼른 들어가서 못 간부터 시켜왔으겄따 아이고 냄새가 누구? 장모님이잖아 아 장모님이요? 그래 우리 엄마 모진자 여사 장모님 아 네 장모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장모님 촘치가 좋으신가 봐요 너무 맛있어요 장모님이 아니라 장인어른이 차리신 거잖아 우리 집은 장인어른이 살림하시잖아 아 그래요? 맛있습니다 장인어른 그래 내 자네 좋아하는 걸로만 차렸어 맛있게 먹어 집사람 밥이 맛있긴 맛있나 보네 얼마나 맛있으면 막 이러고 숟가락 젓가락을 한꺼번에 잡고 오라고 먹겄어 진짜 배고팠나봐요 한 그릇 더 먹어도 될까요? 어? 어? 아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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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통제 들고와버려 밥통 들고와버려 밥 새로 한꺼나? 이번에는 빌숲 열안산대 이것도 먹어 이것도 먹어 아니야 나만 빼놓고 뭐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? 혹시 갈비라도 꼽는 거 아니야? 뭔데 뭔데? 뭐가 지금 숟가락 개가 되는 건데? 어머나 뭐예요? 강본부장님이 왜 거지꼬르라고 이 집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? 어머니 혜솔아빠예요 혜솔아빠를 찾았다구요 인사해요 어머니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조.. 죽은 지섭이? 어머니 기.. 기... 기 alcoholic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러 어머냐 애 Chairman 어머니요 아니 물 주 물.. 물.. 네 어머머